네, 치킨은 항상 옳다지만 이 경우는 아닌 것 같은데요. 마지막 사연 전해 주시죠. 지난 11일 온라인에 올라온 글인데 글쓴이 A 씨는 치킨을 주문했는데 탄 치킨이 배달 왔다며 사진을 공개했습니다. 사진 속에는 먹기 어려울 정도로 까맣게 탄 치킨이 포장돼 있었는데요. 함께 공개된 다른 매장의 치킨 사진과는 대조적인 모습이었습니다. A 씨는 가게로 전화를 했지만 업주는 원래 그런 거다, 조리법대로 했다라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고 A 씨가 다시 한번 기름이 탄 것 같다고 하자 그럴 리 없다고 했다는데요. A 씨는 결국 치킨을 주문한 배달 플랫폼의 전화로 항의를 했고 사진 리뷰를 확인한 플랫폼 측에서는 취소 처리를 했다고 전했습니다. 네, 잘 들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